인천은 지리산 여러 계곡물이 모인 숲이 울창한 천입니다. 경남 산천군 유림년 장학리 221 인천변에 잘 다듬어진 조그만 숲이 있어 차박캠핑 야영지로 소개합니다. 정자와 넓은 잔디밭과 숲 그늘이 좋습니다. 깔끔한 화장실도 있고요. 정자에서 쉬는 분도 계시고 그늘 있는 뚝반길에 여러 대의 차가 주차되어 있네요. 인천의 가장 하류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1km 아래서 남강천과 합류해 경호강으로 흐릅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유림년 시내에서 천병길 따라 2km 가는 데입니다. 동의보감 총까지 7km. 황매산 30km입니다.